지난 주말 기독교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이 도처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도 피해 지역에 닿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임원진과 총회 위기관리위원회 실무진들이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회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며 구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침례교는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개 교회와 개인, 2개 지방회가 동참했습니다. 전국 교회들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성을 보태고 있죠. 네, 속초 중앙교회, 춘천 동부교회 등 지역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3월 한 달 동안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고요. 봉사활동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광염교회는 강원도 동해와 경북 울진에 각각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캠프를 설치하고 재난구호와 자원봉사자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 산불 피해액이 예상보다 크다는 겁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집계된 동해안 산불의 피해액은 지난 16일 기준 1,600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할수록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최종 피해액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건물이 전소됐을 때 최대 1,600만 원, 절반 파손 시 700에서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거 산불 발생 시 성금 모금과 정부 보조금을 통한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가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액은 역대 최고치인데다 가정마다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입어 제대로 복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네,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고맙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이제 Thank you so much to you.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angeplory $10 for 20,000원에 대해iquer 수익을 한다는 것입니다.